젠텍스 젠텍스는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젠텍스는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솔루션도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자기술은 컴포넌트 단계부터 적용되어 생산 과정의 시작과 끝에서 해결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품을 제조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갑니다 요구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만족스럽게 맞출 수 있죠 젠텍스는 화학제품 회사입니다 젠텍스는 수백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 분야만 해도 300여 개에 달합니다 화학자들로 구성된 우리팀은 우리의 핵심 기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화학물과 코팅을 직접 연구하고 시험하고 제조합니다 젠텍스에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이론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학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젠텍스는 자동화 조립 회사입니다 제품 혁신이 중요하지만 젠텍스는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 현장에서의 혁신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고도로 자동화된 제조 환경을 만듦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수백만 대의 조립품을 생산해내는 25개의 조립 라인을 운영하는 24개가 넘는 자동화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오셔서 보시고 가장 놀라는 것이 우리의 자동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우리가 직접 이 시설들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젠텍스는 비전 시스템 회사입니다 센싱과 비전 테크놀로지는 젠텍스가 보유한 모든 기술의 중심이 됩니다 젠텍스는 포워드 라이팅 최적화를 위한 센싱 카메라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전용 카메라와 알고리즘을 다루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자동차 시장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기능에 맞게 특수 설계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경우 자동차 헤드램프 및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전용 카메라를 설계합니다 젠텍스는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입니다 젠텍스의 디스플레이 미러는 운행 방향이나 후방 카메라 또는 지원 알림 등을 미러에 표시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미러에 설치하는 것이 운전자가 예기치 못했던 후방의 장애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다양한 연구 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는 후방 카메라 법규 일환으로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가 발표한 연구입니다 다른 연구는 최근 자동차 공학회가 발표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예상치 못했던 후방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평균적으로 45% 증가된다고 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기술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의해 운전자는 더 쉽게 차선을 지키고 먼 거리에 있는 물체와 야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교통 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젠텍스의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는 전방 시야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아이콘까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러는 차량 캔버스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캔버스로부터 받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젠텍스는 유리가공 회사입니다 젠텍스는 수십 년 동안 미러 모드를 자동차 앞유리에 장착해왔습니다 젠텍스만큼 유리에 대해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화학재료, 방막, 코팅, 세척, 글라스밴딩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수백만 평방 피트에 이르는 유리를 가공하고 있고 매주 수십만 대의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를 밴딩하고 코팅하고 전달하고 연마하는 공정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우리는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가가기 위해 이러한 기술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직접 적용시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외부 업체의 협력 없이도 우리가 즉시 모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지체도 없이 조치를 취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젠텍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이는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있으며 젠텍스 미러 모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통합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차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제어하고 핸즈프리 전화를 사용하고 하이븜을 자동으로 켜주며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을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성능을 최대화 함으로써 고객에게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안겨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젠텍스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젠텍스에서 모든 것의 핵심은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의 핵심 분야들이 결합되어 품질은 우수하고 비용 효율적인 전자적 미러 모듈을 만들어냅니다 젠텍스에는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 화학, 설비 등 여러 개의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엔지니어링 기술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는 품질입니다 우리는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정부 규정,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제품이 테스트를 필히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회사, 정부 규제기관 그리고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젠텍스는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젠텍스 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시험할 수 있으며 젠텍스의 제품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고용 제품, 패키지, 성능,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 회사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젠텍스는 여러 회사의 역할을 한데 묶어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GENTEX, A Smarter Vi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